용담댐이 생기면서 죽도로 가는 길은 끊기고 금강과 구량천이 맞닿은 그곳은 진짜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댐이 들어서기 전에는 가막분교까지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 하지만 이제 죽도에는 한 집만 남아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파평윤 씨 36대 손 윤상호 씨입니다 손이 귀했던 파평윤 씨는 조용한 곳에 가 공을 들이면 자손이 번창한다 하여 물길 따라 오르고 오르다 죽도의 털을 잡았다 합니다 그렇게 이곳에 뿔이 내린 지 300여 년 그 자손들은 10대에 걸쳐 줄곧 죽도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까지 모두 위주로 나가고 이제 윤상호 씨 곁에는 아내만 남았습니다 자식들 성화에도 그는 끝까지 고향을 지키겠노라 했습니다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건 남편 따라 섬 생활에 익숙해지는 일 뿐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배 타고 집을 나섭니다 수몰 전에는 얕은 물이었는데 이제는 노를 저어 건너야 하는 강 그 너머 밭에 있다는군요 미주콩, 반미콩, 미주콩, 고추 100이나 될까요? 한 3점 부위 그걸 혼자 다 지우세요? 그 뿐이에요, 다 날마가 한 3점 부위 힘들어요, 올해 많이 힘들어서 못아갔다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농산일이 힘에 부칩니다 노를 저어 오가는 일만도 이른을 바라보는 윤상호 씨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부부는 밭에 나와 있습니다 모란계 속에 갇혀있던 죽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윤상호 씨 집 마당에는 밭에서 딴 고추가 햇볕 받을 줄비를 합니다 두 사람 먹자고 이렇게 공 들이겠습니까 잘 여문 곡식은 자식들 몫이 될 겁니다 육지 속 소음, 죽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한 마을에 4가구 이상 살아야 전기를 공급해주는 까닭에 10년 전부터 전기 없이 살아온 윤상호 씨 대신 저녁마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넣습니다 그래보아야 2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는 동안 부지런히 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흔한 전기조차 마음껏 쓸 수 없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뿌리 없는 자세는 없습니다 조상을 돌아가시지만 잘 모시고 제기를 해야 또 후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 우리가 조상을 참 멋같이 생각하고 제도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산소 벌제도 하나 본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뭐가 될 거예요 뿌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지 고향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삶의 근원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발전기가 제 몫을 다한 모양입니다 이제 충전된 배터리로 불을 밝힙니다 라디오는 소음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벗입니다 밤이 깊도록 외로움이 가시지 않는 날에는 그리운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부모님 말이죠 아버님, 어머님, 막내 미숙이가 죽도에 왔다 갔습니다 간밤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출대된 건 차가운 날씨에 지하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자식들 걱정은 그만하시고 두 분이 편히 계십시오 부르셔도 65세입니다 부모님 말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작은 샘물에서 태어나 어느새 너른 품을 갖게 된 금강은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더 멀리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듯 깊은 강은 쉬이 멈추지 않고 멀리 흘러갈 것입니다